쥬니, 현이, 지은아, 키즈키드 보도파티 너무 친다. 너무 반가워. 왜 온 거야? 너희들이 너무 게임 못한다. 구감치로 가슴을 한 대 맞은 기능이네? 그러지. 오 뭐야 뭐야. 이거 뭐야. 맞지? 이거지. 잠깐만. 오늘 준비한 게임은 루빙루이 뭔 게임인지 물어봐야지. 무슨 게임인데? 비행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닭을 떨어지게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구나. 노릇판으로 이 비행사를 이렇게 치면 닭을 지킬 수 있어. 닭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그럼 이기는 거네? 이렇게 하면 쉬운 거고 이렇게 돌리면 어렵게 하는 거야. 누나야 넌 어떻게 할 거야? 난 어렵게 해. 넌 게임을 잘하니까 어렵게 하는구나. 우린 어떻게 하지? 우린. 우리도 어렵게 해보지. 우리 어렵게 해볼까? 그래. 근데 이거 네 명인데 왜 우리 세 명이야? 모르겠. 그럼 우리 누구를 부르지? 계단 누나를 불러볼까? 나와주세요. 안녕. 안녕. 지금부터 우리 게임 한번 시작해볼까? 고고. 우리 게임은 exploding. 그럼 뒤야 너랑 나랑 제일 못해. 아. 으아. 아. 아. 야 니 꼴등! 야 니 꼴등! 손이 이겼어! 손이 이겼어! 그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? 사실 이건 연습게임이니까! 우리 연습게임을 맨날 맨날 하니까! 어디서 늘까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내가 이겼다! 역시 본게임은 내가 승리자라고! 승리자라고! 안 돼! 나 꼴등 왔어! 안 돼! 안 돼! 쥬니언니의 키득키득에 명예를 지키겠어! 가라! 루이루파! 루이루파! 1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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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했어! 그리고 이것도 연습게임 아니겠어? 무슨 말이야 현이야! 당연히 연습게임이지! 연습게임 두 번이나 하는 거야? 응! 그럼 이걸로 승부를 가리는 거다! 시작! 역시 현이는 꼴등! 앞으로 Today 1등 할 것이야 손이 이겼다! 아 손이 이겼어! 제론이랑 꿀찌한 사람이 벌칙인 거지? 그치 누나야? 그렇죠! 오늘 벌칙 뭐예요? 누나야? 오늘은 막 바로 얼굴에서 닭을 넣어줬다! 그치 닭을 지키지 못했으니 우와 진짜 닭이다! 손놀림이 현란한데? 두루루루루! 영아리! 땡! 서양인 병아리야? 서양인 병아리야! 오늘 벌칙은 두 번 다 못 지킨 년이! 나도 손이 중단해야지! 어 무서워 손님! 모공 하나하나 세세하게 채워줄게! 진짜 닭 같다! 진짜 닭 같다! 우와 진짜 닭 같다! 닭을 지키지 못해 내가 닭이 되었다! 그럼 다음번에도 더 즐겁고 재밌게! 쇽쇽쇽! 아아악! 안녕! 안녕! 연습 끝내? 응! 또? 우리 이번에 어렵게 왼손해볼까? 왼손? 코트 좋아! 나 위브 여태까지 왼손으로 내놔! 아 그래? 어렵다는데? 자! 그러면은 그래! 어떻게 시작해야 돼? 와 내가 1등이다! 이거 진짜 게임이지? 아니! 그럼!